항저우 아시안게임 브레이킹 은메달리스트 김홍열이 세계 최대 브레이킹 대회인 레드블 BC1 월드파이널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현란한 헤드스피니에 이어 멋진 발동작까지 선보인 김홍열의 춤에 관중뿐만 아니라 심판들까지 모두 열광했는데요. 파리에서 챔피언 벨트를 들어 올린 김홍열, 내년 파리올림픽에서는 금메달을 기대해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